이렇게 그냥 자포자기 에라디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요리로 돈 쓰고 다니고 그냥 월급 벌어서 다 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인생 짧아요 훅가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봐 나도 유튜버도 많이 있잖아 모든 것을 막 희생하면서 뭔가 돈을 번다 이런 건 나도 반대하는 입장이야 밸런스는 있지 그런데 20대 30대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나도 28살에 서울 올라와도 980만원 올라왔다니까 나 아내가 있고 3살 된 아들이 있고 반지합도 시작했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인풋 아웃풋을 바로 해 그래서 더 문제야 그런데 인생은 살아보면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또 좋게 일어날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해 월급 다 가지고 뭐 해서 놀아벌고 써버렸어 거기 가서 뭘 배울 건데 그게 즐거움이라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약간 핫하긴 하지 스마트폰 때문에 인스타 하고 페이스북 하고 뭐 잠시 올리니까 좋아요 다 허상이야 미디어 영상과를 가니까 공부했잖아 소셜미디어를 다 허상이야 좋아요가 많고 해도 내 편 아니야 내 안에 쌓인 거만이 내 거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걸로 이불 개라고 하잖아 이불 개고 일기 써 10년만 써봐 자기의 그런 불철저함을 차마 적을 수 없을 거야 어제 이야기를 아침에 쓰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돈은 뭡니까? 돈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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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까지 자유롭게 영혼까지 자유롭게 돈의 크기는 아니야 일단 돈은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요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세금이나 대출금이나 추징 안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영상 찍고 싶은 거 찍고 나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어느 날 은퇴한 노인처럼 살고 있더라고 조용하게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왜 버냐 그건 게임이지 이번에 이게 맞을까? 해보고 싶은 거야 이번에 호텔 지으면 이게 100억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어볼까? 전화해 은행에 장과장 50억 되겠나? 뭐 이렇게 됩니다 돈이 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 돈이 그런데 필요한 거지 일종의 명령에서 재물운이 그거래 재물운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한정 돈이 많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을 돈이래 그러면 이 사람이 문방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운은 문방구 창업이겠지 그런데 뭐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무슨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운이 있으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재물운이 필요한 거지 들어온다는 거지 나도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 주머니에 3천만 원이 생기면 1억짜리 빌라낙 잘 받아서 7천만 원 대출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한 20년쯤 흘러보니까 그럼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지 돈도 잘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잘 번 것도 아니야 자본주의에서 보면 그냥 내가 우리 시골 동네 친구들에 비해 잘 벌었던 거지 뭐 이걸 황당무계하게 벌어갖고 버닝썬 가서 샴페인 터뜨린 거 아니잖아 우리 사이즈에서 잘 벌었던 거야 쪽팔리더라고 그건 아니거든 어쨌든 간 그랬어 그런데 생각하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과거로 갔을 때 어차피 물 들어왔었단 말이야 그러면 노 저었을 때 10배로 튀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망했을까? 어차피 그때 장 좋았잖아 아 이거다 생각을 크게 해야 돼 생각을 생각을 키워야 돼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 무조건 사이즈를 키우는 거야 그러면 못해도 중간은 가도 사이즈를 키워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필요없어 어차피 망하면 치킨집 하다 망하나 호텔 짓다가 망하나 근데 뭐 하다 망하는 게 폼나 건물 짓다가 그래 나 호텔 하다 망한 사람이야 이거 하고 치킨집 하다 망한 사람이야 어차피 망하긴 망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이즈가 커지니까 땅을 사도 막 3000평 이런 거 사는 거야 거기다가 막 호텔에 1000평이야 조금부터 구경 와봐 한쪽에서 한쪽 달리야 70m의 건물이 뭐 이런 동네 이런 건물도 아니야 어딘데요 지용이 용인 기다려 그 정도야 그걸 지금 하고 있어 역사가 이루어진다 유튜브로 또 찍어서 자랑할 거 아니야 올라오겠죠 아 얘기는 아는 거지 어쨌든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그럼요 그럼요 20대 30대에 바로 뭘 얻을 수는 없다고 일종의 바닥 다지기 내공이 있어야 돼 압축의 시간인 거야 근데 유튜브 보면 막 2, 3년 만에 막 성장한 지복이라고 인정해야지 그 친구도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운이 7알이든 8알이든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막 되는 것은 운의 영역인 것 같아 누구나 요즘 특히나 세상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막 쉽게 돈 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 쪽은 등기부 까보면 대출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문고리만 내 것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자극적으로 만드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걸 못해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학고 유튜브로 있는 거지 학고 유튜브인데 지금 되게 잘 되고 계시네요 서학개미로서 아 너무 난리 났어 주식 투자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 몰랐고 나는 한국 경제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해요 국가가 나쁘서가 아니라 반기업적이야 국민 자체도 자본주의를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달러를 미국 자산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한다고 그 방법을 몰랐어요 네 방법을 모르다가 작년인가 이제 아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계좌를 만들고 1억원을 넣어놓고 아들한테 이제 네가 해라 잘되면은 7대3 하자 그렇다면 이제 한참 고가 때 해갖고 지금 마이너스 70%짜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한 8천만 원을 팔고 2천만 원을 너무 손해놨으니까 놔뒀어요 그냥 계좌 유지용으로 그러다가 두 달 전에 저는 블로그를 볼 때 뭐 이렇게 맛집 여행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젊은 애들 중에 인사이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자기 일도 잘하면서 이렇게 뭐 주식도 한다든가 좀 약간 레벨이 높은 애들 걔네들 한두를 지표로 삼아나 그렇게 이웃을 해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블로그 앞에 프로필을 쓰잖아 이렇게 뭐 나 같으면 하늘 오르르 두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쓰잖아 그 친구는 신이 인간을 불쌍히 해겨 주식값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써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다 1년 전으로 되돌려 줬다고 시장에 내가 해보니까 아무 때나 간다고 꽁을 잡는 게 아니여 꽁이 내려올 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값이네? 그러고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종목을 알아 뭘 알아 ETF를 근데 이제 그걸 먼저 해던 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좋대 해서 오르면 3배 먹고 떨어지면 3배 작살나고 화끈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다 이거다 인생 한방이야 이렇게 했지 원래는 땅도 지금 팔리면 한 50억 박아보려고 했는데 12억만 받기로 현금 지금 박혀있어요? 지금 4억 박았지 아 4억 박았지 떨어지면 더 터지 8억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이 최고의 전설이 나온다니까 좀 있으면 너무 쉽더만 나는 그동안 내 영상 엄청 힘들어 막 영상 찍으려고 빌라 짓고 이랬잖아 이건 그냥 카메라 하나는 모니터 보여주고 하나하나는 나 찍고 내가 주식을 알아요 뭐 시왕을 설명하겠어 인생 얘기하다가 잠시 그거 보여주고 근데 조회수가 막 몇 천에 나와 아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이런 게 없었던 거지 이건 내가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맞고 예산 5년 해보는 것 같지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안 좋게 본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약간 종속적이거든 원자재를 가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이 많이 없어 근데 그걸 찾고 강과해 국민들이 강과하는 것 같아 좀 중소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자기들도 탐욕적이긴 하지만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걸 강과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도 그래서 내가 노동운동가였잖아 사장은 진짜 나쁜 새끼고 그냥 돈 버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아니 사장도 다 걸어 망하면 지지 경매 나와 부동산 경매로 나온 집들이 무슨 사장들 집이 나오지 공장 노동자 집이 경매 나와 안 나와 그냥 그걸 아는 순간 시야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전에는 아 낙찰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거기까지 철학이 미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 물건에 그 사람 인생이 녹아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건 좀 숙연해지지 그래서 명도할 때도 대사가 다르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애썼다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골프 칠 때야 골프 치는 게 있어 이런 식이지 가벼운 거야 모르면 가벼운 거야 알면 그냥 무거워지고 함부로 말도 못하게 되고 함부로 말을 못해 인생이 이렇더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강의도 못 하겠는 거야 물어보고 이런 건 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못해 주식도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내가 해보잖아 이렇게 되니까 가요 이렇게 아니야 나는 믿어요 갈 거야 하고 가는 거지 그럼 내 운을 시험하는 거야 진짜 이게 그렇게 될까 될 거 같아 내가 보기 될 거 같으니까 해 근데 안 됐다 5년 후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실버 버튼 받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인생은 계속 되니까 자본주의는 사실 인간의 탐욕으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자였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나쁜 거 같이 하지만 사실 적대적인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작은 피자를 모은 구성원이 꼬꼬 각자 똑같이 나눠 먹는 거야 엔빵 근데 피자가 좀 작아 근데 자본주의는 피자가 커 근데 일부가 좀 많이 먹어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먹는데 사회주의 피자보다 더 커 훨씬 커 그 얘기가 아 참 얘 그것도 좋은 얘기했다 빵집 아저씨의 탐욕으로 우리가 빵을 싸게 먹는다잖아 네 왜 그래? 다른 빵집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주의는 빵을 주면 된다니까 딱딱하다 일을 할 수가 없어 야 600g 줬잖아 이게 사회주의다 그럼 왜 발전을 안 하냐 남과 똑같으면 절대 안 하는 거야 내 욕심이 어 나는 남보다 더 폼나게 있고 싶어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좋은 집에 사고 싶어 그러니까는 더 내가 은행 대출을 일으키던 내가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는 거야 이 욕망이 이걸로 결국은 나머지 사람도 끌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자본주의니까 그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산업혁명이라든가 자본주의적으로 체제가 변환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부터 갑자기 식민지사에 됐다가 그냥 미군이 이겨보니까 해방돼서 너희들끼리 살아라고 노비제도만 해방시켜 없어 이거 미친 거 철학이 탑재되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빨리 바뀌었죠 이게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현대를 살지만 의식은 조선시대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는 그게 보여 그러니까 돈 벌기 좋아 깬자들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벌기가 좋다 바보들이거든 진짜야 우리 정말 왜라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진영논리에 빠져불고 무조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러면 좋지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종교를 믿으면 뭐가 돼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의지해버리니까 근데 종교를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돼 생각한다고 맞습니다 죽으면 내 생각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더 전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미래가 안정적이다 이것은 가늘고 길게 사는 행복은 있겠지만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막 은퇴까지 얼마가 필요할까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 마국간에 말이야 말 늙어 죽을 때까지 누가 여물을 주길 바라는 거잖아 그게 꼭 삶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안락함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세상에 와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간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번 자기를 던져보는 거지 뭐 그래갖고 안 돼도 그만이잖아 안 돼도 폼내고 뭐 같이 노화드 현장에 만났어도 김씨 모아다 왔어? 그러면 호텔 짓다 왔어? 용인에 가면은 저기 처인구에 있어 호텔 이렇게 되니까 피렌체라고 그거 내가 짓다 이거 돼서 다 가고 있지 그럼 못 믿으면 스마트폰 펴주면서 유튜브 보여주면 막 확 나오잖아 야 좋아요나 눌러라 뭐 이러면서 근데 원래 대표님 나이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걸 쌓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지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그렇지 나도 그랬죠 망한다는 게 가장 두렵잖아 망한다는 게 두려운 적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게 해방이 됐냐면 아 망했을 때 다시 어제 나로 갈라니까 힘든 거야 근데 망함을 받아들이면 그건 문제가 안 돼 난 그게 은퇴자들한테 뭐 이렇게 기업 강의하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망했어 호텔도 안 하고 망했어 그럼 아마 조그만 집수리 가게 또 차려도 되지 않을까 내가 뭐 A급은 아니어도 B급 C급은 되니까 그래서 돈 뭐 많이 못 벌잖아 그럼 뭐 이쁜 과부가 밥 주면 밥 먹고 돈 좀 받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영상 좀 찍어도 되고 돈은 좀 싸게 핫하게는 못 찍으니까 돈은 많이 안 받고 조금 찍어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 않더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유튜브가 없을 때 내가 블로그를 좀 잘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150만 원에 나를 팔자 그러니까 나를 필요한 사람한테 한 달에 150만 원 가서 일을 해 주는 거야 월수금 4시간씩 밥은 두 끼만 주고 방 한 칸 재고 그러면 그걸 참외농장이면 참외를 따라고 하면 참외도 따고 아니면 나를 150만 원 주고 고용해서 부동산 경매를 가르쳐주라고 하면 가르쳐주고 낙찰받을 사람 하라고 집수리 하나 해주고 돈도 많이 안 받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콘텐츠가 나오는 거야 오늘은 뭐 제가 상주에 있는 참외농장에 팔려갑니다 한 달 동안 참외농장에 포스팅이 올라와 지금 뭐 직업의 모든 거 유튜브랑 비슷한 거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야 살아가네 욕망만큼 뭘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답답하고 급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져 꿈꾸면 난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망하고도 잘 되는데 그렇잖아 바들바들 떤다고 해서 내가 위험에 노출 안 되냐 그건 아니라니까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지킬 게 얼마나 있다고 그래 이재용이도 감옥 가는 판에 얼마나 화났겠어 자제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똑같이 똑같이 그래서 아마 약간 노동운동하고 수배생활하고 이래서 그러는 건지 자녀들하고 똑같아 똑같고 결혼식 할 거 있으면 청체처원 줘봐 나 시간 되면 갈게 아 그런 식으로? 물론 또 해주겠지 그러나 일단은 뭐 사돈 만나면 설득하고 집도 다 조그만 거 해줬어 빌라 아들은 빌라 용인에 있는 거 뭐 1억 1,500만 원짜리 감정가 1억 1,500만 원짜리 나와서 8,300에 날차를 받아줬나? 그래갖고 대출이 7천만 원 일으킨 게 지돈 1,400 들어가면 그 돈 내가 줬어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잖아? 주고 딸은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하고 방배동 아파트에 살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하루는 지고 오빠하고 싸워 야 너도 나가라 방어도 줘 그러더라고 그런 데 있는데 오피스텔 1억 5천만 원 밖에 안 해 야 니 직장 나이니까 1억은 대출 빼고 5천만 원 줘버렸어 내가 한 걸 난 실천한다니까 그러면 그 5.6팽이 그 방이 좁지 당연히 나도 짠해 내 딸이 막 거기 있으면 근데 그 오차도 아름다운 공간이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 벌거나 또 운 좋게 아버지가 잘되면 뭐 조금 더 보태주겠지?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근데 막 그걸 사회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남북이 좋게 이렇게 이렇게 할라가니까 힘든 거야 애를 막 처음부터 뭐 물론 뭐 이렇게 신혼집을 해서 좋겠지 그럼 안 돼도 근데 그 사동끼리 합의하면 나는 전혀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해 결혼비용 이렇게 해갖고 대출 좀 적게 하고 그냥 방 한 두 칸짜리나 일단 빌라라도 살게 합시다 뭐 이게 난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 어딜 안 가? 경조사를 안 가 올해년부터 가고 싶으면 가 왜냐?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나는 내 경조사에 올 사람이 없어 비친 것도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는 거지 결혼식 호텔에서 하자 갈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좀 산다고 사돈 쪽에서 하실하게 근데 우리는 다섯 명밖에 안 옵니다 북한에서 갔기 때문에 없어 올 사람이 물론 내가 호텔 지으면 내 호텔에서 하면 되지 하객들 다 1박 2일로 다 재우면서 또 간지나게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그래서 내 형편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오버할 것도 아니고 진짜 가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군요 그대로 그대로 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피해자만 없으면 돼 피해자만 없으면 돼 돈도 오니까 피해자만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벌 거야 피해자가 있는 것 좀 싫어 그러니까 빌라 짓고 이거 얼굴까지 그렇죠 빌라 업자들 깔 사람 누가 있어 쉽지 않지 그래 쉽지 않아 다 좋아하잖아 엊그제도 가서도 책도 하나씩 주고 건물 팔았어도 매수자가 밥 사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됐지 뭐